시작하자마자. 켜, 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쁘냐? 과외 좀 부탁하자. 과외 좀 부탁하자. 네? 이 형은 아직까지 지 얘기만 할 건데. 이게 고문이지. 빨리 하세요. 그렇지. 승패가 다 승패야. 이렇게 평일 날에도 이렇게 훈련하러 오네, 평일 날에도.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고. 내가 제일 먼저 왔네, 내가. 이거 개인 연습까지 하면 큰일 나는데. 실력 빨리 늘까 봐. 감당 못 하는데, 그러면. 몇 시인데, 이제 와, 이제. 몇 시이냐, 여기 지금 안산시지. 형, 그러면 오늘은 축구가 부족한 사람들만. 내가 꼈는데 에이스지, 그러면.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죠,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 누가 또 오지? 허재 형이 오나? 어, 뛰어온다, 뛰어온다. 늦었다가 뛰어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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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휴, 추워. 미안합니다, 늦어서. 잘 됐습니다, 형님. 진짜 근육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육이 살아있어. 다리 근육은. 근육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야, 오싹하다, 근데. 오싹해요. 근데 선생님은 누가 오시는 거죠, 코치 선생님? 저희끼리 하는 건 아닐 거잖아. 여기는 왜 이렇게 비밀들이 많아? 안 가르쳐줘. 형, 나는 영표 형 왔으면 좋겠어요. 헛다리 좀 배우게. 영표는 내 대학교 후배지. 동네 주민이야, 가창동네 나라. 그래도 안 감독이지. 최고죠, 감독님밖에 없죠, 뭐. 뭐? R라인, R라인. 아, 그럼 내가 좀 그런데? 누구시지? 너 뭐라고 안 보이시는데? 유명한. 이토리야, 이토리야. 이토리야, 이토리야. 이토리야, 이토리야. 이토리야, 이토리야. 슛! 캐스팅 땅이다. 코치 선생님들, 수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우리? 실력간대는데. 오늘 제가 안 감독님의 특별 지시를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천수 하면 이제 프리킥. 아, 예. 그렇죠. 또 별명 중에 또 아시아의 베컴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제 프리킥으로 골 들어갈 확률이 거의 30% 이상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걸 뭉쳐내서 닦아먹고 있다. 안 감독님이 오셔서 완전 스파르타 식으로 좀 가리켜. 아마 오늘 갈 때쯤은 아, 이제 저 프리킥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동선한테는 별 게 딱 있어. 근성기랑 깡. 파이터, 파이터, 파이터. 운동장에서 머리 한 번씩 잡아. 뚝배기, 뚝뚝뚝뚝뚝배기. 이게 좀 이렇게 가다가 이제 후대 앞에서 공이 좀 휘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소리가 달라. 별명 중에 또 아시아의 베컴입니다. 3, 2, 1. 지금까지 레슨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고 프리킥을 잘 차기 위해서는 볼과 친해져야 돼요. 볼한테 좀 사랑한다. 이렇게 좀 한 번씩 사랑한다. 내가 찰 테니까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선수 중에는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질문을 외우고 차는 선수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프리킥은 일단 세우는 것부터 중요해요. 어디에 찰 것인가를 해놓는 이런 영어 같은 게 있잖아요. 구간에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처음 들어봤네. 이건 안 감독님한테 못 들어본. 안 감독님은 약간 프리킥을 안 차신 분이 있었고. 각자 이제 전문가 부분이 있어요. 정환이 형 같은 경우는 얼굴 같은. 얼굴 같은 이런. 전문적인. 축구를 끄시려고는 아니고 얼굴이었다? 이건 아니고. 정환이 형은 이제 또 자기. 얼굴이 한 칠씩. 프리킥은 이찬수가 많이 찼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 번 보여드릴까요? 원래 루틴. 루틴. 딱 찰 때 보고. 그대로 가서. 각도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각도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계속 감겨져 나가는 그 속도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좀 피는구나. 그러면 지금 어디. 발은 어디 정확하게 맞아야 되나? 두 가지가 있는데. 스크람을 넘기는 프리킥이 있고. 그렇게 프리킥을 차려면. 여기로. 보기로. 엄지발 안 찼나겠네. 그 스크람을 피해서 옆으로 차겠다. 좀 약간 더 넓은 지역. 아유. 아유. 너무 강. 선배님 나이에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펴, 펴. 쭉. 그렇지. 그렇지. 달라지는데? 그렇지. 그렇지. 다시. 앞에 맞으니까. 속도가 세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 신기해, 신기해. 태범이. 태범이. 아니 나 어릴 때 굴역 사진에 같이 있는 거 알죠? 알아요, 원래. 우리 저희. 진짜? 나는 진짜로 디자이너 옷이었고. 정장 입고 왔는데 완전히. 아들같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3시간씩 살게요. 쭉 뻗어. 키팅이야. 그렇지. 좀 더 띄운다. 태범이가 월등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단 늦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는 것도 중요하다. 피하지 않고 움츠리지 않고 이렇지 않을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3, 2, 1. 이거 3개 때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100%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100%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피하지 않을 때까지 할 겁니다. 네. 피하지 않을 때까지 할 겁니다. 안 피해, 안 피해, 안 피해. 어째 아까 피했어. 오케이. 아니, 날라오는데 어떻게 안 피해. 야, 이게. 날라오는데. 이게 고문인지. 아니, 날라오는데 어떻게 안 피해. 아니, 지금 이렇게. 어떻게 날라오니? 아, 아프고 막. 거기만 잘 가려요. 네. 거기는 안 맞아요, 10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맞았는데.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이거는 일부러.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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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가. 오오! 와, 들어가. 근데 진짜 그게 들어가. 뚝뚝 떨어져. 들어가, 골이 들어가. 아, 이걸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오, 골이 들어가. 말도 안 돼. 하이. 이거, 이거 안 피했다. 이거, 이거 안 피했다. 피했어요? 지금 안 피해, 지금. 감독님. 감독님, 지금 안 피했잖아. 안 들어갈 수 있었어, 지금.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막았어요, 형. 아니, 감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날라오다 이렇게 훅히 하고 갔어, 이거. 오케이, 3개. 오케이, 박수, 박수. 파이팅! 저력이, 저력이. 뭉찬이, 저력이. 뭉찬이, 저력이. 뭉찬이, 파이팅. 피하지 말라고. 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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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파이팅, 들어갔어요. 막았다. 한 골. 한 골 막아낸 거예요, 한 골 막아낸 거예요. 진짜 막았어. 진짜 막았어. 막았어, 한 골 막았어.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아니, 공이 그냥 누굴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막았어. 말은 이미 치면 돼, 골. 아니, 들어오면 진짜 안 피할 수가 없겠다,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뭘 보여줘? 감독님, 피하셨어. 소리가 나. 바람 소리가 나. 허재형 울어요. 눈물 나는데, 허재형. 출발 움찔하셨어.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이거 어떻게 안 피해. 피해 잘하는데. 피해 잘하는데. 안 피했어. 라스트. 애한테 한번 때려주세요. 자리 바꿔도 돼요, 자리. 네가 여길 서야 돼.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맞았어? 머리로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진짜. 아니, 근데 언제 차셨죠? 깜짝 놀랐어. 언제 차지? 눈물이. 우와. 저희가 과외를 한 이유는 실전에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과외를 한 거거든요. 파워, 정확성, 그다음에 사이드. 그 모든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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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되면 뭐 그냥. 임자님 진짜. 한 몇 골을 넣겠다, 진짜. 좋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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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아! 좋았어! 그렇지! 와아! 좋았어! 좋았어! 뛰어! 형태가!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봤어! 관계대 형에게 계시나? 야, 파이팅! 파이팅! 빨리! 아! 늘때까지 갑니다! 이걸 이겨내야지 우리가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썼는데? 우리가 앉는다고? 너 나가! 너! 맞힐 수 있으면 맞혀봐! 아! 맞힐 수 있다! 왜! 훈련이야, 훈련, 훈련! 파이! 모형탕이지 이게? 출신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거 학대 아니야, 학대?